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 타이틀을 보시면 미국 성장주 투자 3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G 종목, 대표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연초에 저희가 했던 전망을 우선 한번 들여다보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에 집중 투자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미중, 위기 속 기회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처는 나스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연초에 올해 수익률 25%는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서 중국 A50 지수와 중국 심천지수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두 지수도 25% 이상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본과 독일에 대한 매력도를 짚어드렸었고요. 그리고 업종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IT와 바이오 업종의 투자 필수라고 말씀드렸고 중국은 태양광 업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듯이 지금 보시면 중국 심천, 중국 A50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두 인덱스죠. 보시면 다 30%를 훨씬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나스닥이죠. 자 나스닥의 상승률은 30%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예측치를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과 일본을 보시면 수익률이 20%는 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일본도 17%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20%대와 큰 변화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들에 대한 전략은 적절한 수익률을 창출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을 볼까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의 태양광이죠. 중국 태양광 3개 종목 대표적입니다. 용기 실리콘, 캐네이디언 솔라, 징코솔라 이렇게 3개 종목이죠.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 77%, 35%, 105%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IT와 바이오를 볼까요? 바이오를 보시면은 IBB죠. 그리고 FBT 수익률은 2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IYW, RYT죠. 보시면 수익률이 거의 35%, 40% 수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해드렸던 전망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숫자들을 좀 보면서 고점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주가가 고점이다라고 예측을 하려면 생산성 집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과거에 보시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생산성 지표가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스태그네이션이 계속될 때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최근에 생산성 지수가 이렇게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들 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고점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근데 잘못된 전망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먼저 했습니다. 2.5%나 급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추가적으로 생산성 증가는 이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4차 산업평면 관련된 업종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면서 생산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기의 생산성 지표는 3, 4분기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도 1.5%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미국의 생산성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고점을 찍으려면 미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보험성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금리를 유지시킬 경우에는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인플레이션 숫자입니다.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 1.7%대에서 1.8% 그리고 2.1%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걱정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여기에 미연준이 발표를 했죠. 앞으로 금리는 동결할 거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동결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2%대 이상이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면요. 여기서 미중 합의가 돼야 됩니다. 추가적인 관세가 올라가면요. 이 인플레이션은 크게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관세를 올리지 못할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숫자는 사실은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많이 올라갔었죠. 2.4%대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여기서 추가로 해버리면 이거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PC 근원 인플레이션 가격인데요.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숫자가 1.7, 1.6%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미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미국 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골디락스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골디락스 구간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성장,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미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추세가 이어지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지만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확장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증시는 두 자릿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주의 추천 종목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업종으로는 미국 5G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포함해서 세 종목을 들여다보겠는데요. 임거리 주임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선 5G 관련 대표주인 퀄컴 그리고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 제조 및 생산 기업인 앨범 R 그리고 리스크 분석 기업인 베리스크 애널리틱스 이 세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종목입니다. 어제 주가도 많이 튀었던데 퀄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퀄컴은 다들 아시다시피 5G 관련 대표주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및 통신 장비 제조 기업으로 1985년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동사가 5G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생산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5G 상용화에 따른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반도체 업황 불황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회계연도 19년도 실적은 견주하게 발표됐습니다. 매출액 242.7억 달러를 기록하며 YUI 7.4% 상승했고 EPS는 3.59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43.9억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도 예상 PER은 20.1배, PBR은 24.2배, ROE는 115.5%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G 대표주입니다. 동사는 애플과의 소송이 올해 초에 있었는데 애플과의 소송 합의 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애플의 5G 관련 기기 출시에 따라 동사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애플로부터 내년 약 40억 달러, 하나 5조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퀄컴은 현재 TSMC에서 대만 대표 반도체 기업입니다. TSMC에서 파운드리 공급을 지속 증가하면서 받고 있고 이는 5G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3일 퀄컴은 하와이에서 퀄컴 테크섬밋 2019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퀄컴은 5G 대표주답게 출사표를 내던졌는데요. 요약해드리자면 5G 전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제품군을 발표했고 2020년 출시 예정인 삼성 갤럭시 S11과 애플의 5G 기기 모두 퀄컴의 5G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알렉스 카투리지안 퀄컴 모바일 부문 본부장은 스냅드래곤이 5세대 AI 엔진이 통합된 퀄컴 최초의 5G 플랫폼으로 5G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동사는 올해 초 애플과의 소송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소송 이슈가 있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동사의 1조 300억 원의 반독저법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동사는 즉시 상고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법적 분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독저법 소송 그리고 이전 애플과의 소송 등 다양한 소송 관련한 이슈가 상존하고 있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주사업으로 명의하는 QCT 사업부가 매출액 비중 7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고 그 뒤에 QTL이라는 페이턴트나 아니면 라이센스 관련 사업부가 24%로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면 올해 3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면서 영업이익률 회복을 했고 내년에도 3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애플의 5G 관련 기기 출시에 따라 동사의 매출 또한 성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는 대략적으로 매출이 줄어들다 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19년도 PER은 24.6, PBR은 17.9, ROE가 153.5%로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보여줬고 내년에도 동사의 예상 PER은 20.1배, PBR은 24.2배 그리고 ROE 또한 115.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0%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와 같이 모델링을 돌려서 질적 분석이나 아니면 양적 분석을 고려했을 때 동사가 상당히 좋은 투자처라고 판단하고 5G 관련 대표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5G는 아니죠. 보시면 에버마일이라는 종목인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5G 관련 대표주 퀄컴을 설명드렸었는데 저희가 5G 및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는 앨범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는 2차 전지, 쉽게 재생 전지 생산의 필수 원소인 리튬 생산 및 제조 기업입니다. 동사는 1994년에 설립됐고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튬은 전지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금속으로 공정에 걸쳐 염화 리튬,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분해된 뒤 리튬 옥사이드로 전지 양극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전지 생산 증가,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한 전자기기 수요 증가를 기반한 동사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회계연도 19년도 3분기 실적은 매출액 8.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1% 성장했고 순이익은 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상승했습니다. 특히 리튬 사업부의 매출액은 3.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7.6% 성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2년여 동안 리튬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맞았었는데요. 동사의 실적을 보시면 침체됐던 시장 분위기와는 반대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19년도 4분기 동사의 매출액은 10.1억 달러, 그리고 순수익은 1.9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최근 침체됐던 리튬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최근 12월 10일 유럽연화인 EU에서는 32억 유로 규모의 리튬 전지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에 맞춰 유럽 내 리튬 전지 제조 활성화를 시사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리튬 자체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2차 전지 수요 증가 5G 그리고 IoT 기기에 필요한 리튬 수요 증가를 기반해서 리튬 시장은 전반적으로 2020년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업종 특성상 변동성의 큰 점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튬 가격은 최근 2년 내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리튬 공급 과잉 현상으로 리튬 가격이 하락한 것인데요. 원래 리튬은 호주나 아니면 칠레, 남미 등에서 계속 개발이 됐었는데 최근 중국이나 아프리카 등에서도 개발이 되면서 리튬 공급이 과잉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여 동안 이렇게 절반 이상 하락한 가격과 동사의 주가 또한 상당히 상종관계가 높다. 즉 리튬 가격이 하락할 때 동사의 주가 또한 하락하고 리튬 가격이 상승할 때 동사의 주가도 같이 상승한다에 관련도를 높게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리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면 최근 침체됐던 리튬 시장과는 반대로 매출액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영업 이익률 또한 15% 이상 2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동안 리튬 시장이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실적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19년도 예상 매출액은 35.9억 달러 순이익은 6.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19년도 예상 PER은 10.7배 PBR은 1.7배 ROE는 17.1%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잔존 가치 모델상 동사의 상승 여력은 45.2%로 저희는 동사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밸류에선 매력 또는 상존한다 보고 좋은 투자처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베리스크 아날리틱스라고 BRSK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개 드릴 종목은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입니다. 기술 서비스 업종의 M&A 강자라고도 소개되는 베널리스크 애널리틱스인데요. 티커는 BRSK입니다. 앞서 소개 드린 두 종목보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많이 생소하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동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리스크 평가 서비스와 의사결정 분석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1971년에 비영리 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영리 기업으로 전환됐고 본사는 미국 뉴저지에 위치했습니다. 동사는 리스크 평가 솔루션 그리고 위험 방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보험이나 신용카드사, 에너지 업종 등 다양한 업종 리스크 분석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중 약 70%를 차지하는 보험사업부는 리스크 측정 및 예상 그리고 손실을 산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015년에는 에너지 리서치 기업인 우드맥을 인수하면서 에너지 관련 사업의 리스크 또한 측정하고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는 기술 서비스 업종의 M&A 강자로 소개되었는데 그 이유인 즉슨 동사가 2005년부터 인수한 기업이 무려 50개 이상이고 연평균 3개 이상의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대내외적 성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회계 년도 19년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했고 순수액은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15년도에 인수한 우드맥이 포함된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액이 1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6% 성장했고 에너지 사업부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반해서 전체 실적 또한 성장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는 2005년 이후 5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대내외적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12월 4일 최근인데요 보험 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인 FAST를 1.9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외적 성장과 더불어서 보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 섹터 및 에너지 업종 리스크 분석 역량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는 M&A를 통한 성장의 비용 관련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동사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측정하는 기업인 만큼 동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및 비용 관리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동사의 최근 5개년 평균 영업이익 이율은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보험사업부가 전체 매출 비중 중 71% 에너지 및 특수시장 분석 사업부가 22% 그리고 금융 섹터가 7% 비중으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및 전망을 보시면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19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이 소폭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30% 이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견조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회계 능도 19년 예상 매출액은 약 26억 달러 순이익은 4.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ROE 또한 32.9%로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잔존가치 모델상 동사의 상승 여력은 약 80% 수준으로 저희는 견조하다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동사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반한 투자 매력도는 높다 판단하고 좋은 투자처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성장주 3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G의 대표 종목 콜캄을 포함해서 경목 3개를 들여다보았으니 꼭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